안녕하세요 첼로 보이 김기용 입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포지션의 확장 범위는 어떻게 음정을 맞추나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뭔가를 누르다가 갑자기 임시표가 나와서 손가락을 벌려야 할 때 위로 벌리거나 밑으로 벌려야 할 때 음정을 잘 못 맞추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을 벌려서 솔샵을 갔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갔다가 또는 뭔가 포지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갑자기 또 벌렸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내가 파샵 솔샵 이런게 나왔다 라고 친다면 튜너기를 켜야 되요 미 간격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먼저 간격 먼저 생각해 볼게요 미가 1번 이었어 그럼 파가 2번 파샵이 3번 솔이 4번 이에요 솔샵을 4번으로 짚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내가 이 손가락의 전체를 한 칸씩 내려가서 솔샵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번의 미를 유지한 상태에서 솔샵을 짚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2번을 먼저 벌려요 파샵을 2번으로 잡고 그럼 3번은 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4번 손가락을 눌렀을 때 솔샵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소리를 내봐야 되겠죠 솔샵 항상 튜너기 보시고 맞추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 솔샵 미 솔샵 미 솔샵 이런식으로 계속 내 손가락에 내 악기 절대 이 악기 학원에 있는 악기로 레슨 받았다가 내 악기로 연습했다가 다른 악기로 레슨 받았다가 내 악기로 연습했다가 이러는 분들은 절대 손에 미세한 감각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 악기는 나만의 악기를 구매하신 다음에 내 악기의 사이즈 내 악기의 규격에 맞게 내 손을 익숙하게 만드는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그 작업이 한 달 두 달 해서 늘지 않아요 그래서 미 내 악기 이 정가왕이라는 첼로 악기는 여기가 미고 이 정도 벌려야 솔샵이 있구나 그러면 파샵 파샵은 이 정도 벌려야 파샵이 있구나 솔샵은 이 정도 벌려야 있구나 만약에 내가 미 파 솔을 연속해서 해야 된다면 이 미 를 떼면 안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 음 하나는 누르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손가락을 벌릴 때 보통 춤이라는 분들은 엄지를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안 벌어져요 자 1번에서 솔샵을 위해서 손가락을 벌려야 한다면 엄지가 약간 따라가 주세요 또는 엄지를 뗀 다음에 이렇게 엄지를 뗀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더 내 개의 손가락이 잘 벌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뒤에 있는 엄지 손가락이 무조건적으로 붙어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뗄 수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따라 다닐 수도 있어야 돼요 어딜 따라 다녀요 내가 벌려서 누르고자 하는 손가락의 위치를 따라가서 누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서 위에서 솔샵을 간다 따라가서 누르세요 또는 벌리세요 또는 따라가서 누르세요 엄지가 붙은 상태에서 따라가도 되고 엄지를 벌린 상태에서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엄지를 벌려 놓은 상태로 벌리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영상으로 설명드리기가 참 아쉬운 그런 특강들이 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기 쉽게끔 메뉴에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특강, 레슨 현장, 또는 도짜와 스케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 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케일의 G메이저 스케일을 좀 보고 싶다고 한다면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스케일을 클릭하세요 그럼 그 안에 제가 올려놓은 스케일 영상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강에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첼리 슈필 앙상블, 서울, 광주, 인천, 부산 총 4군데 항상 학생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최대 20명까지만 모집을 할 겁니다 만약에 20명이 다 차면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을 애정이 오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첼리 슈필 앙상블, 서울, 광주, 인천, 부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